오랜만에 또 서는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장혜란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너무 많이 오셔서 제가 엄청 떨립니다. 저 보러 오신 거 맞으시죠? 잘난 척. 저도 정말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중국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중국을 출장 가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시간이 짧고 중국에 가 있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는 것도 횟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나는 처음 오신 분을 모시고 왔다 하시는 분은 또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오늘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은 계신가요? 네.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안 궁금하시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31살 때 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이가 나오겠죠. 애터미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 딱 나오죠. 83년생이고요. 저는 중국에 가서 정말 계속 많이 내세우는 것이 제가 83년생이다. 애터미를 10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랍게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젊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10년 동안 했다. 그 회사가 10년 동안 살아남았다라는 이 자체가 그분들한테 가장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제 나이를 공개를 하면서 제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애터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31살 때 사실은 29살 때 애터미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 2년 정도 그냥 단순 소비자로 회원 가입도 하지 않고 왜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이고 가입하면 귀찮아. 가입하면 귀찮아. 이런 거 그냥 포인트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그냥 쓰고 있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런 곳에 찾아 가셨다가 집에 와서 저한테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엄마 이런 데 잘못 걸려들었다간 정말 폐가 망신해. 한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따져 물으니까 엄마가 저보고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난 잘 몰라. 네가 가서 나 좀 알아봐줘. 이 전략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한 제가 가서 알아보고 이 사업은 하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사실은 그 중간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제품을 2년 동안 썼기 때문에 제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만약 이러한 제품이라면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위험성은 없겠다라고 하면서 사업이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면서부터 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 저는 제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성공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정말 깡단이 있고 아주 성공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이 사업 딱 봤을 때 이거 되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할 거야. 미래가 보여.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요. 일단 해보자.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제품이 좋고 싸니까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이 시작되면서 제가 애터미 비전을 확실하게 봤을 때는 언제냐면 저희 스폰서님이신 우리 변인성 단장님께서 지금 현재 단장님이지만 그때는 판매사십니다. 변인성 세일즈 마스터님께서 세일즈 마스터 매달 7만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천만원 리더스 클럽 배지 딱 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가셨을 때 제가 이 리더스 클럽 배지는 못 따랐지만 제 수입이 500, 600 정도는 됐을 때였어요. 이게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우리 스폰서님이 올라가니까 나도 따라 올라가네 반 정도쯤은 올 수 있네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확실하게 애터미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연봉 이어 클럽인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와 있고요.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복제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딱 가지고 나서 와 이건 너무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맡겼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이 사실 우리 2023년 금요 성공스쿨이 마지막 날이에요. 갑자기 막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제라는 것이 사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smc 우리 이 책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면서 사실 강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다 우리가 해왔던 부분이죠. 모든 것들을 해왔던 부분인데 복제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복제 때문에 많이 고생한 사람이에요. 왜 많이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공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성공하는 사람에 있어서 부족한 점, 단점 그리고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한 저의 단점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이런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복제를 생각했을 때 왜 그러냐면 이게 없는데 내가 성공을 하려면 이걸 해내야 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복제가 따라 붙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만 나도 하고 내 파트너도 똑같이 이거를 해줘야 우리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았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준비 다 하고 언제 출발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몇 시까지 애터미 일을 하는가 그리고 밤잠 자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를 복제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것을 취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복제가 돼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똑같이 했다면 과연 애터미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제 행동 자체를요. 정말 조심스럽게 해왔어요. 이거 이해하세요? 저는 이것이 복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상담과 복제 이 강의를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아마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상담 복제 강의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있던 복제 강의를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쓰레기예요. 정말 쓰레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복제 강의를 정말 못했고 진정한 복제에 대한 의미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지 마시고요. 오늘 끝도 제가 잘 정리한다고는 했지만 좀 지나면 또 쓰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의 24시간이 우리 파트너한테 복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행동수칙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의 태도는 어떻게 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것인가. 이게 딱 정답이 딱 나옵니다. 복제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분석을 한다면요. 이제 우리 GSMC에 사실 정말 제가 이 GSMC 이 자 뭐르죠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 열어놓으셨나요? 스텝 여덟 번째 복제 이 부분을 열어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정말 귀한 내용이에요. 사실 강의할 필요 없어요. 정말 이 내용만 쭉 읽고요. 몇 번 정독만 하면 복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뭐예요? 애터미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다 안다고 해도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그것이 가슴 깊이 들어오면서 아 이렇게 아 하면서 진짜 진짜 그 아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자면 사실 핵심 우리 애터미 사업을 이루어지는 핵심 올리는 복제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요. 복제의 첫 번째가 태도라고 했습니다. 태도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갈 것인가 우리가 초반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태도가 전부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태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정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짝 뒤로 빼고 부정적이고 주도적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저는 몸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뭔가 할 때요 내 자신이요 이걸 되게 재밌어라 그리고 되게 뭔가 이걸 해내야 돼 이런 게 있고요. 하나는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스폰서니까 네가 한번 먼저 하면 내가 뒤에서 따라할게 그냥 네가 하란 대로 할게 이런 태도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팔긋고 나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랑 태도가 달라요 같아요? 네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태도는요 내 사업에 준하여 내가 완전 긍정적으로 하는 그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나 그냥 감히 그냥 앞으로 나서는 그러한 태도 적극적인 태도 그런 태도가 애터미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터미 현실은 뭐냐면요 현실은 뭐냐면 그런 태도가 초반에 잘 안 나와요 이유가 당신이 나를 초대해서 심지어 와라와라 해서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와라와라 한 네가 네가 적극적이고 나는 뒤에 소극적으로 네가 그냥 따라하면 되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초대해왔기 때문에 나는 객이에요 주인이 아니고 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먼저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이 태도가 확 바뀌는지 아세요? 애터미를 정확히 바라보고 애터미가 정말 나에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딱 들면요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애터미에서 이미 성공자 그 반열에 그냥 딱 올라서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 우리는 이러한 태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정말 사업에 초창기에 계신 분들 특히 이 태도를 꼭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태도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백지 네트워크 마케팅 접해보지도 않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요 제일 많이 했던 게 그냥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일정표에 쫙 나와 있잖아요 석세스 원데이 그렇죠 센터 시스템 하면 그냥 그 누가 없어도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초대가 하나도 안 돼도 마음이 실망스러워도 그냥 그 자리에서 꿋꿋이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나 지금 처음 나와가지고 지금 막 나와가지고 난 옆에 주변에 내가 초대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내 파트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파트너 한 명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요 나도 옆에 파트너 없으니까 나도 안 나오고 싶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맞죠? 나도 파트너가 한 명도 없는데 와서 앉아있는 나 근데 내 파트너 한 명이 나왔는데 그 파트너도 한 명도 없는데 나를 복제해서 똑같이 나와서 앉아있는데요 이게 이루어져야만 일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스폰서 찾으면 그냥 눈에 딱딱 띄는 거야 이 스폰서를 다른 데 먼데 가서 살 필요 없어 항상 내 곁에 있어 있어야 할 곳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엉덩이 그냥 그게 뭐죠? 굳은 살이 베겨야 엉덩이 굳은 살이 베겨야 우리 사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데 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식하다? 약간 왜 그렇게 듣던 거 또 듣는데 또 가서 또 앉아있어? 되게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에토미는 그러한 우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했던 게 다른 거 없어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것 능력, 능력 없어요? 외국인이 인맥 없어요? 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와서 앉아서 에토미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니요 분명히 그래요 2년 동안 사업자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사업자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만약에 그냥 왔다 어느 날 갑자기 초대가 됐으니까 또 한 번 앉아있어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럼 또 집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졌다가 또 있으면 또 나와 그러면 사업자가 생길까요? 아니 이걸 복제한다고 생각해볼게요 이걸 복제한다고 생각해볼게요 내 파트너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한대요 그러면 사업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있어야 할 곳 그 우직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태도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이 예를 잘 듭니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요 상해에서 거의 시스템 소득을 이미 애터미 말고 시스템 소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애터미 애터미 하고 다니니까 소위 그런 분 주변에는 또 잘 사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다 안 들어줘요 다 안 들어줘 아이고 네가 왜 그걸 하노 이러면서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인맥들 한 명도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냥 계속 꾸준히 해요 꾸준히 위채세다가 뭘 올리고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 올리고 사업 방법도 그렇게 아주 잘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보면 어머 왜 저렇게 사업을 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나 직급 가니까 물건 사줘 막 위채세다 올린 사람이에요 대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수환 영업의 수환 이런 것은 거의 일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올리는 거예요 나 파트너하고 같이 식사한다 나 어찌한다 이러면서요 계속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 주변 지인들은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요 내가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사업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내 주변에 가서 얘기하니까 어머 너 그거 사업해 그런데 뭐 사줄게 막 이러나요 야 그거 하지마 그걸 왜 하냐 그게 초반이에요 6개월 정도 지나가서 아직도 하냐 2년 정도 지나갔어 야 너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것을요 내가 계속 그러니까 시간은 필요합니다 초반에 막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1년 2년 3년 5년 후에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외모가 바뀌기 시작해 외적 자세가 바뀌기 시작해 그런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맨 처음에 복제의 출발점 이 태도 이것을 내가 갖고 있어서 이것이 자리 잡을 때 그 다음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이 여러분들 왜 초반에 나왔을 때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느냐 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태도를 갖추기 시작하면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복제는 작은 것의 복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물론 큰 것을 빠르게 이루어내는 스타 탄생을 통해 조직은 모멘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타를 찾아야 합니다 스타를 찾아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막 스타 찾기 해요 스타 찾기 막 합니다 우리 회장님도 진주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애터미도 진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찾는 것은 맞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 스타 한 명이 나와도 그 밑으로는 별로 스타 아닌 사람들이 와요 맞죠 그래서 작은 것을 복제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마련해서 파트너 사랑님들하고 같이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으로 역시나 스타 아닌 분들하고 같이 손 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마련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스타는 무슨 뜻이냐면 스타는 뭔가 능력도 있고요 파워도 있고요 에너지도 있고요 막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냐고요 많아요? 아니에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타 밑에도 그런 작은 스타 아닌 분들을 같이 모아서 뭔가 도모를 해가면서 그 재심 합력해서 큰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뭘로 만드느냐 누군가하고 하고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것 측정 가능한 것 쉽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요즘에 그거 하고 있죠 소비자 100명 소비자 100명을 찾아서 거기다가 다 채워서 100명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스폰서님 우리한테 이걸 하자고 했을까요? 했는데 말 잘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때 사업 방식은요 어느 정도 사람 구도만 딱 대면요 직업 빡 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사람이 모욕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깡단이 있고 하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소비자 구축 쫙 해서 소비자 구축 물론 우리도 그때 소비자 구축 엄청 했습니다 저도 포인트 절대 무서워한 사람 아니에요 소비자 구축을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단지 뭘 안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100명을 쫙 적는 리스트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되게 세분화해서 하고 있다 세분화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것을 잡고 있다 우리 예전에는요 소비자 구축하는 거는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걸 안 하고 사업을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구축은 그냥 아무 데 가서나 그냥 던져서 하는 거예요 내 머리 속에요 소비자가 몇 명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여기 캐비넷 안에요 물건이 그냥 다 담겨져 있어요 꽉 채워져 있어요 물건은요 한 이틀 주문만 안 하면 이거 쭉쭉쭉 빠져가지고요 불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구축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주묵구구시기로 했다고요 주묵구구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비자를 찾아서 이렇게 100명을 찾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회사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작은 것들 작은 것들 빠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작은 성취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경례를 해서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를 하게 되면요 스타가 아니더라도 같이 힘을 합쳐서 아 나는 이거 해낼 수 있다는 이 마음에 더 사람이 이제 내가 원래 없었던 것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복제를 하자 여러분들 지금 100명 소비자 찾기 복제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것들을 복제하자 이거 작은 것들을 복제하자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복제해야 하는 핵심 기초 사항은 성공 습관이다 네 성공 습관이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시간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 습관 성공 습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먼저 위에 것부터 읽을게요 네 아무리 태도가 좋고 작은 것의 성취가 쉽다고 하여도 매번 100%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앞에 두 개가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다 잘 될 수가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뭔가 계속 겪는다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실패도 계속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겪었을 때 세상사라는 것이 원래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고 묶일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복제하는 것은 결과를 대하는 습관일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결과를 대하는 습관이래요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애터미 사업이 1, 2년, 2, 3년 해서 마무리되고 끝마치는 일인가요? 아니죠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해도 크게 성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대부분 제가 본 것은요 애터미는 항상 깔때깝고개가 있어요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쉽기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개척을 3개월 동안 하자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2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럼 이게 결과예요 2개월 동안 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포기를 하고 안 했더라면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실패로 그리고 애터미 안티로 혹은 애터미가 안 된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참았어요 조금 참으니까 3개월째 들어서니까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기분과 모든 생각이 확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애터미 3년을 했어요 중간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2, 3년 동안 했는데 나의 파트너들은 왔다가 다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애터미는 안 되니까 파트너들이 왔다가 나를 떠나고 갔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뭘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없나? 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못하나? 여러 가지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3년 시점이에요 3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내가 3년이 지났어 그런데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 지금 왔다 다 갔어 그런데 여기가 한 두 달 더 참고 지나가잖아요 좋은 사람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제 파트너 저는 제 파트너 사진들을 보면서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웬만한 건 조금만 더 참으라 그러면 뒤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다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한 분도 애터미할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막 잡고 물론 거기서 내가 많은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완전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복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내가 부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긍정으로 돌파해 나갈 것인지 그런데 이 생각이 복제가 된다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 그렇네 이런 안전 결과가 나왔네 그런데 거기서 돌파구를 찾아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방식 이런 나의 이 마인드가요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 사님들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복제를 해요 그걸 복제를 하면 뭐가 되냐면 끝까지 견지를 할 수 있고요 끝까지 버티고 아 무조건 방법은 있다 무조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 다 안 좋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승패를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도의 영역이 아니라 습관의 영역에 더욱 가깝습니다 이 얘기인지 이게 처음에는 한두 건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자주자주 일어나고 많아지면 이것이 내 자신의 그냥 몸에 딱 유심칩 갖다 끼워 놓은 것처럼 습관이 되어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모든 일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습관이 파트너한테 복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게 되어 있으면요 내 파트는 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파트너를 보셨죠 뭔가 이렇게 딱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요 에이 안 돼 안 돼 내가 물어봤어 안 돼 안 된다고 하더라 그냥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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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냥 고정적인 그런 한 관념에 의해서 이게 다른 반전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런데 머물러면 안 된다고요 이건 방법이 있을 거야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태생 자체가요 그냥 고지식하고요 아 이게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규칙에 그냥 순종을 해요 아 이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에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달라요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은 사람 거야 얘기 한번 잘해보자 이거 가능성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방법이 항상 문제보다 하나는 한 가지는 더 많대요 방법은 항상 문제보다 한 가지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100개라면요 방법은 101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라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믿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 그런데 그것이 유심칩처럼 나한테 박혀가지고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애터미에서 포기라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모든 것을 해체 나갈 수 있어요 또한 그것을 복제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태도에서 출발하여 작은 것을 이루며 함께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업과 다운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잘 풀릴 경우에는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작은 성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무엇 한 가지라도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배웁시다 이것이 복제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복제는 내가 원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본 내가 원본으로서 지금 파트너 한 분도 안 계시는 분요 내가 지금 아주 하얀 종이에요 하얀 종이에요 하얀 종이에 어떤 글을 씌울 것인가 어떻게 복제해 나갈 것인가 지금 하얀 종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씌울 것인가 성공의 복제 모델로 너를 씌울 것인가 아니면 비성공의 복제 모델로 씌울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만약에 내가 원본이 정말 잘못됐다면 내 파트너 사장님들도 똑같이 안 좋은 원본으로 복제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애터미가 아니라 우리 이 업계 혹은 사실 다 똑같아요 우리 애 키우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애 보고 맨날 야 니 공부해라 책 봐라 해놓고 자기나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애가 책 봐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책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도 따라서 책을 보게 됩니다 당분간은 안 보더라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애도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스폰서로 그리고 원본으로 정말 내가 한 내가 100도를 끌는다고 해야 내 파트너도 똑같이 100도를 끌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간 그러니까 완벽한 복제를 해야 돼요 정말 아주 제대로 된 복제를 해야만 파트너 사장님들도 똑같이 그걸 복제를 하지 약간 그런 100%가 아니고요 이거는 좀 빠져도 돼 이거는 좀 안 해도 돼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99%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99%가 딱 되잖아요 그런 파트너들은 이제 점점 줄어요 점점 줄어요 점점 줄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철저하게 철저하게가 맞네요 우리 올해 뭐죠? 사자성어가? 처절하게 철저하게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오늘 복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를 좀 말씀드릴게요 철저하게 내가 그 복제 원본이 돼야만 내 파트너도 똑같이 100도씨가 되는 거고 내가 99%면 98 점점 내려가면서 97, 95, 90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 저 안 보이는 그 파트너는 아마 한 50%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강력한 스폰서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좀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좀 참아내고요 그걸 정확히 복제를 하면 정말 좋은 팀이 나오고 그게 이제 계속 반반반 해버리면요 완전 오합지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팀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우리 팀은 잘하나?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뭐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정말 내가 원본으로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파트너들이 안 뛴다 그럼 내가 뛰어요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앞에서 뛰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파트너들이 복제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스폰서 총장님을 복제를 해야 돼요 아니면 총장님이 예전에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 사업하시는 그 행동을 복제를 해야 될까요? 지금의 총장님은요 지금의 총장님은 맨날 럭셔리 해요 고급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하면서 고급 차도 타고 다니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지금의 모습을 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는 일이 총장님이 하는 일이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하고 막 다닌 거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예전에 스폰서님이 방금 시작했을 내가 지금 사업하는 그 행동 그것을 복제를 해야 돼요 지금의 모습을 복제를 하면 이 럭셔리를 복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소비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스폰서님이 지금 뭐 타고 다녀 그럼 나도 이거 타고 다녀야 되고 아 우리 스폰서님이 샤넬백 갖고 다녀 그럼 샤넬백 갖고 다녀야 되고 아 선생님이 원래 샤넬백 갖고 다니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럭셔리를 복제하라는 게 아니고요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복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친척 한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무슨 직급이냐 제가 가면 항상 파트너 사장님도한테 성공의 8단계 가르치고 강의도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가면 꼭 그대로 복제를 해가지고요 리더 모습 있잖아요 자기도 뭔가를 손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니고 멋진 모습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복제를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팀장이면 우리 스폰서님 팀장일 때 그 모습을 복제를 해야 되고 내가 만약 지금 말은 초창기다 그러면 초창기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복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복사하고 복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이해하셨어요? 복사는 뭐고 복제가 뭔지요 복사는요 그냥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냥 복사 팍 복사예요 그런데 복제라는 것은 사과 씨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사과가 달려서 그 사과까지 우리가 다 따먹는 그런 복제잖아요 그런 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 나의 하루에 애터미의 심혈을 깃들이는 그러한 24시간의 모든 나의 행동수칙 플러스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의 파트너 사장님한테 다 복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원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데는 진짜 세미나장에 가서도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려고 해도요 파트너가 뒤에서 볼까 봐 참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진짜 내가 아주 자주 일어나잖아요 파트너도 자주 일어나요 내가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파트너를 다 핸드폰 볼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복제 원본이 되셔서 이 복제를 잘하게 되어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만 명을 복제하면 여러분들 아마 뭐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